해양플랜트 조선해양광물에너지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법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 개정엔 여당 의원 7명과 야당 의원 3명이 각각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여야의 공감대를 얻었다는 평가입니다. 개정안은 해운과 연관산업인 조선의 행정을 일원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조선과 해양플랜트는 산업속성상 해운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제조업과 서비스업이란 차이점을 들어 소감부처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현재의 정보조직 체계는 조선과 해양플랜트를 산자부에서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원개발과 관련한 해양플랜트 업무만 해수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배출로 국제해양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나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은 해양업무를 총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원화하고 있어 국제협력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